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정자 권사님 집에서 여러분 창세기 44장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상하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44장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유다 넷째가 지금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베냐민을 올려 보내세요 내가 남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까지 오는 과정이 여러가지 사건사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아버지 때부터 보면 야곱도 태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죠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또 장작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작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라반의 집에서 라이를 보게 되고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또 오히려 자기가 속죠 그러니까 속인 사람은 언젠간 또 자기가 속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아내를 얻었는데 이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또 이 하인 2명을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녀들을 12명을 낳았는데 다들 이렇게 어머니와 다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형들은 많은 질투를 했고 그 안에서 요셉은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유다를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엔 서른 살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까지의 과정은 13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말씀 가운데 보면 38장에 유다는 갑자기 등장하면서 며느리와 동침하는 이야기가 말씀에 들어가 있죠 유다의 인생도 쉽지 않았다 특히 유다는 그 아버지를 그래도 위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유다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동생을 팔아넘긴 다음에 유다도 발 뻗고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악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삶은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유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자기 자신은 요셉이 살아있고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이들이 클 때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성장통이 있습니다 성장통 크기 위해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뼈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키가 크는 거 갑자기 아이들이 클 때 성장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 위해선 아픔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느끼는 거지만 철이 들기 위해서는 아픔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젊을 때 그래도 힘이 있을 때 견딜 수 있을 때 고난 사건 사고가 오히려 그때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성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사건 사고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는 그 시간들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 야곱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형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요셉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44장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랑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에서는 용서라든지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래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장세기를 통해서 계속 느끼는 건데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게 편안합니다 쉬워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로야금 사랑하는 게 쉬워지게 용서하는 게 쉬워지게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그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오리로야금 차고 넘치게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내가 원수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여 십자가에 주구주구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증하시는 그 사건 저는 하나님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인 저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더 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걸 보면 작은 건 내려놓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용서를 받으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조금은 쉬워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용서와 사랑이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베냐민은 안 됩니다 베냐민은 보내시고 나를 붙잡으세요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거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이방 땅에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동생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사랑해서보다 자신의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가졌던 고통을 그 긴 세월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베냐민까지 잃었을 때의 아버지의 고통을 자신은 그걸 보고 살 자신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육신이 편한 것보다도 마음이 편해야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마음을 이제는 붙잡은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고통받으면 육신이 아무리 편해도요 그거는 지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육신의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오늘 이 43, 44장에서 유다의 고백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45장 가면 통곡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엠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발로 입성하셨습니다 죽으로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 가시멸을 씌우셨습니다 또 군병들로 인해서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침을 맞았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씻을 수 없는 죄가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참으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 부끄러움을 게이치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실 때에 혹여나 여러분 더 많이 웃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미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또 실수한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사랑을 알도록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랑이 넘쳐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가정의 교회 공동체의 세상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크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들 영혼구원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늘 기쁨의 귀에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가정의 직장의 주변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려고 하기보다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아버지 주변에 감동을 주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